저 뽑을 수 있거든요? 잠깐만 스킨 뭐 살 거 있어요? 이거 보니까 스킨을 먼저 사야 되더라고? 뭐 살 거 없지? 렉돌이요? 개똥 같은 소리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님은 왜 입에서 똥이 나와요? 궁금해서 그러는데 연막 색상을 봐요. 빨간색 약간 빨간색 뽑고 싶은데? 아니 입이 똥구녕이야? 왜 그러는 거야? 일단 액댐 가겠습니다. 한 두 개만 하고 설마 여기서 10개짜리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? 설마 여기서 나오나 퓨리? 제발 한 번만 그러면 10개짜리를 하나 뽑아서 누구 미래에서 왔냐? 아 골드 에이케이 진짜 지겨워 죽겠어! 자 뽑아 보겠습니다. 자 가자 한 번에 나와야지 그렇지 몇 개? 한 개네 약간 똥냄새 나는데 여기서 이앱! 아이씨 베릴 나왔는데? 저건 뭐 아무나 다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 나 앞머리 왜 이래? 자 10개짜리 한 번 더 제발 어 아씨 오케이 어 두 개다! 아 이번엔 나오지! 하나 얹어 뿅! 아씨 이번엔 나오겠지? 뿅! 아 누가 저주 걸었어! 금색 상자! 아 안 나왔어! 아우 열받아! 아 운이 왜 이래! 금색 상자! 그렇지! 뾰로롱! 아 뭐 해야 되나? 뭐 기도라도 해야 되나? 제발 나오게 해 주십쇼! 뿅! 아 도면이네 안 나오는데 나? 아 님들 저 안 나와요! 이거 스크랩 브로커로 살까? 어 스크랩 브로커로 살 수 있다! 그냥 더 뽑지 말고 스크랩 브로커를 스크랩 브로커로 그냥 사는 게 나을 거 같은데? 3개 다 살 수 있어 님들 이게 더 현명할 거 같은데? 그럼 진작에 그럼 진작에 뽑지 말 걸! 바보 아니야? 나 이미 2600브로커 있었는데? 뽑기를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? 이게 현명한 거 같은데? 아 유튜브 안 할 거냐고요? 아 씨 망한 유튜브나 할 거 같아서 그래 아이 그럼 해야 돼? 아 알겠습니다 나 오케이 나와 주겠지 뭐 그럼 스크랩 브로커 저걸로 딴 거나 사면 되겠다 그치? 이번엔 나와라 이번에는 그 퓨리 뭐시기 그거 연막곤총 뿅! 아 미치 아 누가 저주 걸었어? 아 이거 액뎀 액뎀 아니 좀 씻어 씻어 화면을 좀 씻어 아 골드의 케이크 미쳤어 그만 나와 아이보리가 예쁘다고요? 나 빨간색 뽑고 싶은데? 저 두 번 남았는데요? 그렇지 진짜 아 골드의 케이크 말고 딴 거 얍! 그렇지! 아이보리 나왔는데? 예 예 예 예 나왔 근데 저게 예쁘대요 저거 저거까지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? 이거 어떻게 껴야 권총 이건가? 어어 여기 있다 예 그냥 살 수 있는 거를 지코인 얻겨서 다 아껴가지고 다음 시즌에 쓸 거 그랬어? 아 근데 그럴 거였으면은 생각을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하고 나서 생각해가지고 빨간색 뽑는다고 하지 않았냐고요? 아 아이보리 뽑을 거예요 아이보리가 예쁘대요 그래 빨간색은 브로커로 사자 아 저 원래 멋 없는 사람이야 이거나 쏘러 가 뭐야 왜 이래? 왜 안나와 내꺼 하하하하 아 진짜 이상한 짓 이상한 거 이상해 아 왜 이래 왜 안나와 아 뭐야 훈련장에서 안나와요? 아 왜 나오다 마냐고 이게 뭐야 아 훈련장에서는 안나오게 해놨어요? 아 그런가? 나 막아놨나? 아 아 제이 예쁨 아 근데 훈련장에는 그 누구야 램별님 말 맞다나 좀 막아놨나보다 연막을 그건 몰랐네 그건 그렇다 연막을 계속 치면 난리 날 것 같긴 한데 생각해보면은 연막을 계속 치면 난리 날 것 같긴 한데 연막을 계속 치면 난리 날 것 같긴 한데 다 참고 아니 구독 우선은 구독 구독 정말 좋아요 구독